노래방 가줘야지! 노래방! 노래방 갈 사람 꼭꼭꼭! 들어와! 내 사랑! 원투! 야 뭐하냐 저 가무가 필요... 아이 진짜... 야 좋지! 아이! 미준아! 아 여기 거기... 어 화영아! 어 미준아! 술 먹고 근데 왜 나올래? 오빠 사지 당연히! 왕곱창! 노래방 가지고... 전화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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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준아 사랑은... 아니... 왕바를 먹을래? 딸기우유? 초코우유? 그러면 맞냐? 이걸 뭐... 이거는... 다... 친구야... 노래방... 미안해... 어... 진짜... 한 가지... 진짜... 끊지 마! 끊지 마! 끊지 마! 한 가지... 끊지 마! 끊지 마! 노래방 한번... 오빠 데려갈 텐데... 노래 같이 부르기 진짜 좋을 텐데... 나 정말 가고 싶다 부를 텐데... 여보세요! 내 말이 맞잖아! 진짜... 남편이 왜 이렇게... 아니야 너가... 너무 가고 싶어... 좋아... 안녕... 누군지 안 돼... 이런... 온건 PDX... 프로그램으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